네 안녕하세요 하이 히트맨 맞습니다. 네 히트맨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오늘 뭘 하는지 나라가 전혀 모르고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 후! 히트맨! 오 되게 작은 이 사람이 히트맨이겠죠?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마우스로 드래그 아하 드래그 아하 아하! 이 작은 히트맨을 드래그 네 어 이쪽으로 어 네 여기까지. 아 이렇게 하면 컴퓰리트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 이동을 하는 게임이군요. 이동을 하는 게임 이거 이거 하는 게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가면 되겠죠? 네 2단계 어 근데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어떻게 되려나? 비켜주려나 모르겠네요. 네 호잇! 아 그리고? 아저씨? 아! 아! 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걸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날아갔어요. 네. 조금 더. 네! 네! 여기까지! 2단계까지 컴플리트를 하였고요. 다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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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원래 있던 곳에 가면은 죽는 게임이군요. I think it's a fun game. Yes, I think so. But difficult. 이쪽으로. 그리고 이리로 가면 이분이 때리겠죠.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리로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분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됐어요. 이 초록색 히트맨을 처치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4번이군요. 네. 네. 히트맨이랑 게임을 하고 있구요. 여기까지 가야겠는데 이리로 가면 이 아저씨가 오겠죠? 이렇게 이 아저씨를 처치하고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죠. 이 아저씨를 먼저 처치하고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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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로 가면 이 히트맨이 올테니까 자, 돌아서 아, 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 이리로 가면 안되겠다. 저기서는 다녀오겠죠? 이렇게 이 앞을 보고 있을때 걸리면 안되는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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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금 더 아! 됐다 됐다. 아 이제 완전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뒤에서 무조건 가야되는 게임인가봐요. 나라가 아까 이제 파악을 좀 했어요.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다 인형의 집같이 예뻐요. 보니까 파란색 히트맨의 눈에 띄면 무조건 공격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뭘까요? 뭐 뭐지? 일단 가볼게요. 이거는 아까 못 봤던건데 새로운게 또 와 있군요. 오! 언니, 우리 언니, 애니 안 본 사이 똑똑해졌어. 감사합니다. 과연 똑똑해진 것이 맞을지 어, 뭐죠? 거의 지금 주웠는데요. 무엇일까요? 이, 이거 뭐지? 아, 돌을 던질 수 있는 띄웅됐네요. 아하! 아, 주의를 끌었군요. 히트맨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오! 소! 클레버! 히트맨 클레버! 응. 오, 좋아요. 네. 6번? 6번이죠? 네. 와! 아, 여기 돌멩이 돌멩이가 있고 여기 초록색 히트맨이 하나, 둘, 셋, 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알죠? 일단,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직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을 보게 만드는 거죠. 호잇! 바! 바라! 보라! 안 보니? 안 보세요? 안 보십니까? 뭐지? 쓸모없는 짓이었나? 그렇지? 이쪽으로 올까요? 아닐까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일단 도망을 가야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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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살아야되겠죠? 특한은 못 가겠죠? 일단은 아, 저기 저 아저씨한테 결국 걸리겠군요. 아, 돌멩이를 다른 데로 던져야 하는 거군요. 일단 죽고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게 먼저가 아니고 이거 여기 가서 이쪽으로 호잇! 그렇지! 되겠죠? 아닌가? 포기하지 않은 우리 언니 그대로구나. 많이 크고 크고 있는 거겠죠? 아, 여기 옹키덩이 모여있군요. 아! 옹키덩이 모여있군요. 이 아저씨들이 어딜 오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이리 오게! 와보게! 아, 오네. 잘못 던졌네. 잘못 던졌네. 아,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군요. 다시 할 수 있나? 아, 다시 할 수 있네요. 응. 아, 스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스팀 게임! 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아까까지 괜찮았던 거 아닌가? 이쪽으로 온 것이 잘못일까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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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세요. 지금, 지금 던져야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닌가? 안 되나? 아, 그렇지. 그래서? 아! 아, 아닌가? 아, 이쪽으로. 지니어스. 네. 아, 한 번에 다 날렸습니다. 저 히트맨들은. 아주 좋아요. 고! 네, 히트맨 고! 예!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와! 좋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그, 두뇌해전게임.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히트맨. 우와! 점점 지금. 여기로 가야 하는데. 일단은. 음. 이쪽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 그죠? 슉. 그렇지. 그리고. 히트맨은. 일로 가고. 일로 가서. 일로 가면 죽을까요? 어. 음. 다시 이쪽을 보게 해야겠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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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헷갈리하고 있군요. 히트맨들. 그렇지. 어, 어, 어. 나는 가면 그만 아닌가? 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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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생각보다. 이 히트. 이 초록색의 이분들을 다 없앨 필요는 없는 게임이군요. 네. 어, 머리를. 지금.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멘트를 하기가 너무. 버겁군요. 멀티가 안 돼서. 하하. 음.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 넥타이름의 히트맨이 여기. 어, 아니다. 어디까지죠? 여기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음. 걸리면 안 되니까. 음. 일단. 이쪽으로. 어! 안 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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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제살이군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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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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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대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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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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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밑에서 좀 왔다 갔다 거려야 하는 걸까요? 일로 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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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쪽. 윗쪽. 어. 어. 아.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바꿔야 하는 걸.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정지. 계속 똑같아서. 내정지. 아홉 번째죠. 네. 어. 이번엔. 여기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좀 움직 움직. 거리면서. 감을 좀 볼게요. 던지면 되겠죠?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슉. 그렇지. 일로 가면 뭐죠? 뭘까요? 어. 집었는데 아까. 어. 어. 이쪽으로 보게 하고. 나는 도망을 가고. 그러면 되겠죠? 아닌가? 어. 그렇지. 나갈 수 없는 거죠?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로 던지면 안 되는 건가? 왜 벌써 막혀 언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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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를. 이 분을. 끌어내는 게 먼저인 것 같죠? 끌어내야 해. 얼로얼로. 안 오시네요.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었네. 아니. 이 가방은 뭐죠? 근데 이 가방은 뭘까요? 초점이 뭔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던져야 의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보든가. 가볼게요 일단.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 여기로 보면. 여기로 오겠죠? 나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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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닌 듯. 아 뭔가. 뭔가 좋다고 망한 것 같은데. 그 느낌만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다가 망했다는 건 알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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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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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다. 망하지 않았다. 예에에에에에에! 오! 역시 우리 언니야. 아까. 아까 왜 벌써 막혀가신 분 아니에요 저분? 자.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가고 있네요. 열 번째. 드디어. 많이 답답하셨죠? 저도 답답해요. 네. 다시 다시 아 벌써 가면 안돼 벌써 가면 안돼 다시 좀 돌아다녀볼까요? 돌아다니다 뭔가 나오지 않을까? 돌아다니면서 나오지 않을까? 던지는거 왜 던지는거죠? 갇히려고 던지는거 같아요 약간 아니야 착한 이쪽 뭐야 이분은 여기만 왔다갔다 그러는건데? 아니겠죠? 이 아저씨 계속 이렇게만 왔다갔다 가고 있어 아아 이쪽으로 왔나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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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되겠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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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다 우아 예 예 괜히 속을잖아요 저쪽 도요맨이 때문에 아 어쨌든 이거 근데 해답이 한가지일까요? 이 게임의 해답이? 여러가지이려나? 전혀 모르겠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